We won't be alone We won't be alone We won't be alone Report for duty. Affirmative Yes sir 아 우리 여기 영호코 스터블를 들려서 맞춘다 어? 아아 구매해줘 영호야 네 능력을 최초로 공유하면 될 것 같아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이 아니 오 뭐야 야 이거 너 튕기는거 아니냐 튕기는거 아니냐 어? 이 새끼 능력 없냐 능력 없나보네 ㅎㅎㅎ 능력 없냐고 렉 내가 렉 많이걸리는데 이거 이해해야하는거 아니냐 남걸리네 렉 어? 렉이 많이 걸리네 렉 안걸려? 어 랩 걸려 진짜 응.. 병신 .. 능력 없네 고마워 수건아 능력 알려줬어 아 이거 뭐야 휠 깍혔어 나 휠도 없어 뭐야 이거 우리 능력이 신세 없어진다 아 그럼 근데 별로 의미없네 어? 에이웃 휠도 얻으면 괜찮잖아 아니 형 토스라고요? 고마워요 어! 그쪽 어디가 쏙 안에 들었어 저런거 잘 들이네 악 wła 인정 인정 Jo 스탕 이상해 수건을 까지 마 안되냐면 아 수건이 principal 잘 봤어요 수검 개고쎄다 나 수검이 평생 안까려고 죽을때까지 수검아 나 까도 되잖아 수검아 나 까도 되잖아 수검아 나 까도 되잖아 수검이 어디 아플수록 느꼈다 조만간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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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를 왜 봐 들어가면 안돼? 진짜? 수검아 너 뭐해 너도 눈 뽑아야지 말해 형 수검이 니 안 뽑는데? 니가 안 뽑는다 수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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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안 뽑는다 수검아 아니 수검이 눈농이 쓰레기야 진짜 농담 아니고 상품 받고 레어 가고 있는데 왜? 내 운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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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검이 쓰레기라니까 진짜 농담 아니고 너 쓰레기죠 이런 분명이 없습니다 내 쓰레기 쓰레기야 제욱이 형 지친가요? 이렇게 진거받을니까 이게 듣고 이 타퇴옥이여 아니 알지 ŭ 올라가니 En 누구왔다 이런 지친 랩으로 å 아니 미안해 가야죠? 나 능력 듣고 잠깐 민경 속기 맞았었거든요 미안해 아 나 능력 없는지요 어어 거의 또 능력 없어여 어 우리 심각해 능력 뭔지 알아? 수봄이 자 본진 자원 눌러봐 민경 눌러봐 뭐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뭐야 이게 흐흐흐흐흐흐흐흐흔 이게 능력이야 수봄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흐으 미치겠다 우리도 진짜 안좋은데 캐리어 뽑아야되요? 어? 저는 캐리어 못봅게 하는건데? 와 뭐야 난 캐리어 못봅게 하는게 되는데 안 돼? 그러네 수홉이 형이 못다네 아 수홉이 형 왜이렇게 웃기지? 아 수홉이 형 왜이렇게 웃기지? 아 수홉이 형 왜이렇게 웃기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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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미안해 나 멍했어 아 솔직히 능력 듣고 솔직히 머리띵했지 아 미안해 아 수홉이 형 진짜 미안하다 아닙니다 형이 이제부터 가시죠 이제 제대로 아 재욱이 형이 네테란해졌으면 마탱이 갔나 지금? 아 그런 얘기 좀 하지마 좀 아 같은 팀이었지? 형 아파라 조만간 좀 아 재욱이 형 같은 팀이었지 아 내가 멘탈을 못붙겠네 아 아 아 재욱이 형 같은 팀이었지 아 재욱이 형 같은 팀이었지 아 아 아 아 아 네 형 어? 나 뭐야? 어? 나 뭐야? 어 야 또 가 뭐야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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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나 이거 뭐 어 이거 개사기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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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us 아 아 아 아 그래 dancer 아 이 Dec 아 아니 아 아 아 그 아 어 한다 그냥 끝 나 P4000이야 아 뭐야 아 이게 뭐야 어지럽게 헐 아 눈앞아 난 매팩 해줄게 새우 반잡기 매팩이라고? 고마워 뭐어? 아 보고있어 어 웃음이니야 아 웃음이니한테 다크 안까도 되겠네 너 웃음이니한테 다크 안까도 되겠네 다샤독대요 웃음이니야 왜 오냐 너 너한테 다크 안깐다고 아 웃음이니니스는 안보여? 아 지금 왜이렇게 다 쫄아있어 저기 피 피가 안달아 왜이렇게 웃기냐 아 나도 내 눈을 모른다니까 아 뭐야 형제는 아니 저한테 아니고 니가 내 눈을 모른다 아니 제우리형 형 그거네 아 이거 봐 이거 봐 안달아 안달아 아 아우 제우리형 형 그거네 그거 그냥 셀토로가 못따르게 하는거네 아 나 잠깐만 오후 아 웃다가 오후 못 뱉다 아 안달아 아 눈물일라 뭐야 근데 그거 소용이 없는데 지금 어어어 아 이거 비비다마자 안 돼 이거 아 이거 비비다마자 안 돼 이거 아 수박아 이길 수 있어 아니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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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시민 한 여섯마리 그거 했네 아 시민 진짜 여섯개 여섯개면 끔찍하다 그냥 이겨있는 게임이 흫흫흫흫 아 아 스포 하시는 분이 주무셔야 된대요 아 아 이거 너무 웃기다 너무 재밌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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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아 아 아 상대가 할게 공중밖에 없잖아 나 뮤탈만 가면 되네 뭐 뭐 무탈만 간다고 할게 없어요 상대가 루탈마그린 땡큐 아냐 니가? 어 땡큐지 아니 공중밖.. 공중으로 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 형들 다 흐흐흐흐흐흫 아 나 미치겠다 나 너무 웃겨 지금 어 뭐야 어 뭐야 흐흑흐흫흐흓흐흑핰 아니 못나오는게 너무 웃기잖아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아, 그럴까요? 치울게요? ㅋㅋ 내가, 내가 희하네 발키때 드라스티드라스티 ㅎㅎ 어, 발키리 간다, 거기 자막 Masai 야골은, ㅎㅎ 내가 말퀴리 다시 모아 내가 말퀴리 다시 모아 내가 말퀴리 다시 모아 다시 형 다시 막아놓을까요? 심심한데? 다시 막을께요 야고르기 만들죠 그냥 아니 이거 짱이다 아! 아! 스콜지 저기에 껴버렸다 나 센터에 아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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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이거 센터에 있는 거 못 배워나보네? 이거 센터에 있는 거 못 배워나보네? ㅋㅋㅋㅋㅋ 아 뒤네만 보여? ㅋㅋㅋㅋㅋ 수월명이 이거 뭐냐? ㅋㅋㅋㅋㅋ 내 능력이 개..완전 사기네 저거 진짜 답도 없네 저거 진짜 답이 없네 나 능력 진짜 안좋은건줄 알았는데 오 죽을라해요 이제 끝날 때까지 시민만 때리다가 끝나겠는데? 오 이제 깨진다 그렇다면 락인한테 붙어어 붙어어 어 어 탱크는 세다 근데 인종 어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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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글 풀져있어 네 다시 열두시 받고 있을게요 그러면 아 눈물난다 아 너무 웃었더니 눈물이 난다 너무 웃기다 오 나 시민 또 생겼다 이게 힘들어 하나씩 나오네 그니까요 아 이거 이거 근데 뭐야? 이거 좀 이겨주면 안되니? 에? 이거 한번만 나가면 안될까? 아 이거 한번만 나오는데 알았어요 어 죽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능력이 이렇게 나왔으면 되구나 위전 출고 이거 제발 ㅎㅎㅎㅎ 너무 웃기네요 와 게 제 encuentran 아 진짜 진짜 비킬게 흐흫흐흐흐흫 흐흐흐흫 나 미칠거같다 배가 너무 아파지구 아 isés식 이제 나와 예 맞아요 4님 przeci partido 5판 3선 5판 3선 5판 3선이죠? 아 근데 그 그거에요 그 저희 그.. 스쿱해해주시는 분이 졸리셔가지고 3판 2선으로 하라고 이미 하셔가지고 아 3판 2선이야? 네 아 3판 2선이 있으면 안 나갔지 나도 3판 2판 안 나갔지 아 미니만님 스폰 500길 감사합니다 아 좋았다 아 미니만님 감사합니다 스폰 아 잘났네 빨리 얼른 주무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니만님 거의 뭐 형제지 안실방에서 뭐 스폰 나오나요? 아 너무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수무웅에서 한번 나올 때 되지 않았어? 아 너무 재미있게 했다 수무웅에서 한번 나올 때 되지 않았어? 수무웅 클래스 높으신 형님들이 왜 그러십니까? 수무웅에서 한번 나와야지 이럴 때 수무웅에서 한번 나와야지 이럴 때 수무웅에서 나오자 형 형 한 번 더 하시래요 어? 가자 힘 그대로 예? 이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수무웅이 말투가 좀 싫어하는 말투였다만큼 예? 방금 아니 힘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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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잖아 근데 그거예요 이번에는 그거 300개입니다 3판 2선 오케이 가자 아이 이번에 능력 괜찮게 요 다음 스폰 형들 방에서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아 이거 너무 웃긴다 나 나는 없어 재밌다 아 재우경이랑 이걸 이제 능력 좋아 내가 봤을 때 잠깐만요 한번 1픽 비켜줄래? 정우야? 예 알겠어요 하하하하 1픽 비켜줄래? 능력 좋은 거 나올까봐? 아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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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배꼽 뺐다 진짜 너무 웃겼다 아 왜 이렇게 능력이 웃겼지 아 우리 미니왕님 수고하합니다 어? 내가 위로 가야되는구나. 죄송해요. 아, 뺑니. 감사합니다. 뺑니. 감사합니다. 뺑니 감사합니다. 뺑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개쓰레기 능력이네. 아, 망했다. 이번에는. 아, 졌다. 멀쩡이 없네. 아니, 뭐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개욱이형 설마 진짜 그게 능력입니까? 에?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니, 나도 모르겠어. 아, 뭐 또 둘 다 모르는 척하네. 에? 아니, 그게 뭐? 능력 봐봐. 난 죽여주지. 아, 이 전판이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아직도 여운이 나봐. 아, 뺑니. 아, 뺑니. 아, 뺑니. 아, 뺑니. 아, 뺑니. 아, 뺑니. 아, 뺑니 저그. 끝낸다. 아, 이 전판이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아직도 여운이 남는다. 나 진짜. 아, 뺑니. 아, 뺑니. 아, 뺑니. 어, 들었다. 뭐라고? 뺑니? 이 글 들어? 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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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 너무 구박한가보네, 이 새끼. 뺑니. 뺑니 계보 다 얘기ái기 워. 뭐야아!!! 뭐야 아 그거. Restaurant Khanic? 뺑니 sins! 아니 그 놈은 그거 뭔데? 형, 쟤ources 없습니다 détűn? 헤엣? 구ّ어? 아, 얘는 왜 아까부터 자꾸 무지 썸끝 Nine? 확 ㅋㅋ wasn't it actually. 아니 구발하면 됐는데 왜 faith.. таки에, 왜 왜서In Nevada? 누가 Guy, 당연 you. 시, 뭐야, 메카닉이 ig what? 형 또 썸끈 막는대요 스바비요 어? 형 이거 그거다 뭐야 이거 취소해요? 아? 아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근데 너무 빨리 막았는데? 저쪽 팀 대단한데? 재욱이 형까지 변한거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런 플레이를 하셨어요 재욱이 형 이거 너무 웃긴데? 역시 재욱뉴플레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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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시 아니 매너파일러 하라매 왜 이렇게 웃기죠 라이이 inte 재욱뉴베 escaliers ливitte 아 나서 장비 와 목소리봐 근데 뭐 또 왜 또 네 목소리가 제일 푹혐tr이야 임수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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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게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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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능력 뭔데 말해봐 말해도해봐 너 능력뭐야 능력이요? 진짜 구라칭은 시체 옥수라고 어? 시체 옥수 야 능력이 상신대? 중립플레이어의 유닛 및 공고를 내가 갖는게 내가 상대가 나가야돼 아 왜이렇게 웃기냐 나가주는거 아 아 이거둘을 수 있습니다 어 엘리만 시킬게 어차피 관전보도 있으니까 엘리만 시킨다고 관전보도 있으니까 관전보도가 있어? 아 아 뭐야 이거 지육경 잡고 아니 형 이거 2대2에요 어? 수업이 형 끝내요? 아 나 파이팅 어떻게 그렇게 해 아 나 파이팅 어떻게 그렇게 해 아 나 파이팅 어떻게 해 아 나 파이팅 어떻게 해 수업이 끝내도 이거 관전보도 있어 아 아 아 그렇구나 아니 나 12시간 메카닛인줄 알았잖아 6시 그거네 리버네 스포 파이팅 스포 파이팅 어 제욱이 형 이거 방 나오지 않아요 형? 뭔각이 나와 던지는 거야 어 이거 구급만처럼 어? 뭐야 지육이 형 왜? 뭐에요 뭐에요 이거 하래 수벙이가 뭐 수벙이 형 수벙이 형 하래 와 제욱 형이 지겨서 기댄게 고고고고 아 진짜 능력만 괜찮은 줄이 있는데 잠깐만 일단 나갔어 우리 아 예 알겠지 넌 메카닉이라며 아니 형 난 진짜 무라치고 형이 파일럿짓기를 메카닉인줄 알았어요 와 근데 좋은 능력 가지고 1픽이 좋은거 나오네 근데 알고보니까 와 근데 진짜 능력이 진짜 좋다 나는 와 진짜 좋아 아니 근데 그 능력을 말했으면 초반 한 명 죽여야지 우리가 너 왜 말을 안했어? 형 근데 어떻게 죽여? 형은 매너 파일럿 하고 있고 어떻게든 죽여야지 아 오늘 미안하다 진짜 어렵다 어려워 이렇게 어려운게 없다 수벙아 수벙아 너가 아니다 너가 1픽하지 한번 가보겠지 제가 2픽 가보겠습니다 그럼 아 1픽 줘요? 1픽 줘요? 아 잠깐만 잠깐만 1픽 1픽 해요? 어? 아니 몇팩이야? 저건 몇팩이야? 아니 형 1픽 하라고요 어? 나 이해가 안돼 리해줄게요 리해줄게요 1픽 해요 에? 어? 아니 니게임 할거야 말거야 빨리 맨색김 몇팩이네? 니게임 해줘 봐라 니게임 하지마 임마 안할거야? 어 아 그냥 할래 나는 뭐 의미했는데 뭐 어때 영어 능력 그거다 상대 유니 죽기면은 더 놀라가는거 영어 능력 그거다 어? 맞잖아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길말로 말했는데 아 이게 니 해야된다 이거 어 디디 디디 했어야죠 형 아니 디디가 아니고 영어가 나한테 있다니까 게임길말로 게임에서 어 영어도 나한테 말했는데 어 아 나도 지금요? 어 지금 왜요? 지금 말할 수가 없는데 너가 나한테 말했다니까 우리한테 지금 지금요? 뭐라고 했는데요? 지금 말고 아까 아 아까 얘 맞아요 아까 그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어차피 괜찮아요 아니 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왜 이거 뭐야 아 이 형들 능력 봐봐 이거 뭐야 왜 흐흐흐흐흫 뭐야 아 뭐야 능력 뭔데? 이 형들 능력 뭐야 이거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라 아 이거 언더 못쓰는 능력이네 아닌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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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능력 이거 뭐야 왜왜왜왜 왜왜왜 내가 무슨 캐논너씨 어 무슨 캐논너씨 무슨 캐논너씨 mismos что или 이 형들 왜왜왜왜 cash じゃあ maps 이 형들 이 형들 아니 이거 안 내려가지구 아 미치겠다 뭐야? 집 불찍 들어갔어 야 그 해누지를 이긴다 어? 가시 들어갔지만 할 거 없잖아 어? 깨워서 못 깨는데 나 이 삼성분 형 야 이거 열빛이 뭐야? 누구 가시 못 깨?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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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뭐야 이거 버그 뭐야 이거 에 수동아 내가 내가 그거라니까 나 소미야서 무슨 조자 있잖아 아? 버그 뭐냐 이거 아 이거 아 아 다행이다 다시 시흘됨거 아니고 뭐야 뭐야 이거 제발 제발 야 재욱이 형 지금 내려가고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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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잉...몰라요 어우... 야 근데 우리가 이겼어 미탈 벌써 나왔어요? 섬이 있는거야 뭐야? 섬은 아예 없다니까? 안 된다고 너 리버하면 안되냐? 어 리버 갈게요 야 남바닥 켈로진 나가아 아 아 이거 안걸렸으면 진짜 이겼는데 이거 어차피 피차니까 상관없어 제발 빨리 찾아줘 빨리 찾아줘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 아 아 나갈까요 정우형 재밌게 했다 그랬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이렇게 게임이 힘드네 내 능력도 아 내 능력도 괜찮은데 너가 하니까 좀 쓰면 이길 뻔했는데 아쉽다 아니 정우 능력이 지저분인데 어 여우 2대1 했어 그냥 2대1인데 2대1 지저분했어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 아뇨 지금 1대1이에요 1대1 아 근데 투명할 수 밖에 없을 수가 없어 우리가 언덕아리로 못 내려가는거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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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이네 이거 이겼다 이겼다 하 외부지상 주인다 저기 하하핰 하핰 흫 죽었다 하핰 이게 게임이 없어엌 흫 어? 나 없다고? 흫흫 없나봐 ㅋㅋㅋㅋㅋ 그거 없어 누구잖아요? 아 누구? 왜? 왜?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ㅋㅋㅋㅋㅋ 나 찐 같은 거 올리는데? 아니 나 안 죽었어 나 깨먹고 있어 ㅋㅋㅋㅋㅋ 아 나 깨먹고 있다니까 외모 떴어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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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인가봐 외모 명일상 줄이네 아 진짜 깨먹고 있다니까 진짜요? 어 왜 얘야 능력? 아니? 죽었네 그럼? 야 얘네 서로만 이해할 수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왜 죽겨버리니까? 무슨 일이야? 다 이거 봐 어? 뭐야 어 맞아 왜 안나가냐고 너 너 말이야 너 왜 안나가냐고 너 니가 아니야 왜? 무슨 능력인데 얘들아 왜 개사기 능력이야 개사기 능력이야 개사기 능력인다고? 어 수담이 형 시간은 금이에요 빨리 형 방에서 다시 스포를 잡으시죠 우리 둘다 사기네 어 재욱이 형 하고있네 웹팩인가 그러면? 한 명은 해 다 맥팩이대로 뭐야? 왜? 아 재욱이 형이 주시네? 맥팩이야 그럼? 어 맥팩 아니 재욱이 야 왜? 응? 경기 오졌네 아니 근데 뒤져있으니까 아 안올라 그래 아 안올라 그래 지겠는데? 왜? 질수가 없죠 이거 으흐흐흠 아 은홍아 택고 있었어? 어? 나도 형 우리 돈 없어져요 택고 타고 있었어? 형 어! 저 돈 없어졌어요 ㅋㅋ 뭐지 물개? 아 깜짝놀들 못들였어 물고있게 갔었는데 물고있냐? 깜짝놀들는데? 대박 헥 멋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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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잘 되셨다 어? 뭐야? 뭐야 이거 으흫흫흫 어 뭐야 으흫흫흫흫흫흫흫ㅋㅋㅋㅋㅋ 아.. 미치겠다 뭐야 이거 아아아아아아아 아 뭐야 말리매일이 왜 나와 야 이걸 못이겨 소모가 우리 갔어 못이겨 흫흫흫흫흫하 으흫흫흫 아 진짜!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소리 질러!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죽는 게 없었잖아! 아 미칠 것 같아. 아 미칠 것 같아. 아 이미 없어. 너무 못해 봐. 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 서로같이 돈이 없어지네 따스를 못 깨요 아 나 이거 자주 해야겠다 너무 웃기다 이거 진짜 미칠 것 같애 어 셔틀은 어떻게 뽑았네 어 어차피 그 내 돈을 뽑은거 아니야 많고 죽여 내 돈을 뽑은거 아니고 다 죽은수 만큼 죽여 몇마리 도자글래 아 트위치는 펜고잇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능력이 너무 안좋았어 우리 몽지기네 계속 아 이게 말이 되나 영원히 리스폰 안나가다니 말이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상이네 빵빵팡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저거 수리도 된다구요? 하하 솔직히 나 이거 예예 끝난거 맞아요 아 윈이맘님 스폰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웃깁니다 너무 웃었네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윈이맘님 스폰 300개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범이요 뭐 안오세요 수범이요 어? 형 방 원래 스폰 잘 나오시지 않아요? 왜요? 에헤헤 아니야 수범아 오는 스폰도 안왔는데 나오자 한번 어? 아니 없어 어 흠 아 아 빡세네 아 배아파 빵빵팡님 스포프터까지 감사합니다 수범 안나와? 아 우리 미니왕님 또 300개 스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안나와? 어이구 왜 자꾸 오래나지 아 배아파 너무 웃었더니 하하하하 아 배아파 아 배아파 빡세네요 와아 아 배아파 하하 어쩔수없다 어? 회장 회상 간다 오? 하하하하하하 내 알바야 쏘라고 해 나중에 회장님 알지 오? 회장님 누구에요 형네 봐 라떼 형님 그냥 몰라 제 마음대로 해 그냥 나중에 쏘시겠지 뭐 알았어 지금 여기서 물음표 도배하시는 하는데요 내가 만들게 하하하하하하 뭐야 이거 포스마 쏘겠지 알았어 쏘겠지 하하하하 라떼 형님 회장이었어요 형님 봐 응 내가 만들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 만들고 우리가 1-3픽 할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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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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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제 1-3픽 안좋을게 됐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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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눈이 없어집니다 내 아이디어 좋으셨다 그니까요 나도 사귀지만 정우형이 너무 좋다 수험이형 시간은 금이에요 시간은 금이야 어 뭐야 체력 깎였어 응 나이스 이거 엄청 안 좋은거네 능력 아 넥서스 조심해 넥서스 조심해 너 말했어 넥서스 진짜 조심해라 나 말했다 형 잘가요 잘들가 아 뭐야 넥서스 뭐야 이거 뭐야 지우개짓마 수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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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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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깨 아 너무 살긴데 아 저건 능력 진짜 살긴데 되게 세이로 오던 거 아니입니까? 아아 아 질려놨어 아 어 어 그 빈 나보네 빨리 끝내버리자 오물 있다가 봐라 생쇼기 나타내구나 여섯이 여섯이 먼저 죽자 예쁘게 봐 옥분만 분친 너희 옥분뒤에 너희들이 주먹이야 죽어 5분 뒤에 내가 더 쎄게.. 아 10분 뒤에 쎄구나 나는 근데 뭐 그쪽 뭐 윤희 나오는거면 그냥 빨리 지진쳐 우리도 10분 뒤에 윤희 다 없애는거니까 레알이예요 레알이예요 저 저 제 능력이에요 나가 그냥 10분 뒤에 윤희 다 없애요 제가 나가 모선에 다 태워요 우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어? 진짜에요 거짓말 아닌데 이거 진짠데 성함아 우리 몇 피할까 형 1-3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1-3 오케이 권각 1 권각 1 5 5 6 네.. 라떼님 감사합니다. 제가 1픽 가요? 네. 형들 가세요 먼저. 감사합니다.